Q.미디아의 연예인 Q.미디아의 연예인 Q.미디아의 연예인 우리 일단 몸부터 부르자 그래. 노래는 신나는 거 틀어줘. 이 노래자. 가슴아 가는데? 이 노래자. 이 노래자. 뭐야? 뭐야? 연예인아. 우리가 이 노래 틀어서 나갔네. 이 노래자. 이 노래자. 형 어떻게 왔어 여기까지? 너네 때문에 고제도 왔지 내가. 고제도? 형 몇 시간 동안 왔어? 6시간 걸렸어요. 진짜? 난 하나 준비해야지. 형 난 하나 나온 거예요? 나왔지. 일단 우리 노래를 한 번 들어볼까? 오 형.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? 처음에는 구성을 먼저 얘기해줄게. 네. 그렇지. 첫 동작이 그거야. 진짜요? 이거야. 여기서 웅재랑 남자 댄서들이랑 하고. 그다음에 재협이 댄서들하고 하고. 네. 여기서 앞에서 나왔어요. 제일 중요한 훅을 여기서 하는 거지. 아 궁금하다. 궁금하다 진짜. 뭐가 나왔어 진짜. 여기서 춤을 좀 열심히 춰야 돼. 빡세요? 조금 빡세요. 조금 살짝. 그냥 빛나의 오래 정도. 빛나의 한 1.5배? 1.5배요 형? 더 어렵겠는데? 큰일 났네. 작은 잘. 이동.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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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멋있는데요? 어 근데 진짜 멋있다. 일단 한번 해볼까? 처음부터 천천히 해보고 음악 해보자. 오케이 오케이. 처음에 왼발이 나가면서 가슴을 쭉 쓸어줘. 그 다음에 오른발 나가면서 쭉 떨어지고 옆에를 짚고 그 다음에 이 스텝 살짝 끌어오다가 한 번 더 짚고 골반 옮기면서 도착했을 때 손이 왼쪽 가슴에다가 그리고 떨어지면서 살짝 살짝 바운스를 따다다 착 앤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세스 나 나 나 나 나 나 나 어 매일 밤 밤 밤 밤 밤 밤 타 뭐라고? 타 타 타 타 타 오케이. 아우 정신이 없다. 쉽지 않은데 아 쉽지 않네 노래 할 수 있을 거 같아요. 여기까지 한 번 들어보고 음악 해볼까? 네 여기는 살짝 착 오케이! 좋아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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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하나도 안 힘들지? 네 끝이에요, 훅? 아, 아니지 아니에요? 아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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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야? 이제 훅이 반이 더 있는데 훅이를 조금 더 띄워야 돼 띄워야 돼요? 어 그 다음에 훅을 해볼게 엄청나게 나올 것 같다 훅 그 다음에 스텝이 따다 착! 마지막에 주먹을 잡아줘 그래서 카운터가 스르르르르 옆에서 오늘 몸이 힙부터 뒤로 누르고 타타타! 바로 가야 돼 어허이 어허이 세븐에잇 에잇! 에잇에서 이 각을 보여줘야 돼 세븐엔에잇 원에 들어와야 돼 하면 훅이 끝 띠리띠리리 오케이! 지금은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연이와 함께 더백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음악! 정신이 있다 음악 도전? 한번 해볼게 도전! 도전! 난장판일 것 같은데? 쉽지 않은데? 도전! 괜찮아요 내 손을 덮여줘 내 손을 덮여줘 절대로 놓지마줘 나도 해줘 인상 아 뭐야 진짜 아 뭐야 진짜 아 오케이 빠르네 좋아 깨고 싶지 않아 안아 조금 빨라 이거 좀 이거 좀 형 이거 가고 놓고 오죠 라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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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5,6,7,8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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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한 번만 더 오케이 천천히 나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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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 착 앤 착 오케이 오케이 그래 두 번 더 해보자 세븐 에잇 방 빠밤 바 바바밤 자랄어라라라나 바보 이가 자 넘 텀팩 적 Compass GYON ì skinny I've seen for you, let's on Baby, 영원한 사랑은 없다고 모두 다 나에게 말했지만 Lady, 넌 그러고